네,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명품 브랜드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많죠. 뭐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만, 남자를 위한 명품 브랜드는 어떤 게 있을까? 저는 단연코 에스테 듀폼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고요. 프랑스 정부가 인정한 바로 그 브랜드가 에스테 듀폼이에요. 시간도 벌써 140년이 이미 훌쩍 지났고요. 실제로 영국 왕실에서 결혼식이 있었을 때는 프랑스를 대표해서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에스테 듀폼에 특별 주문 제작된 여행 가방이나 선물들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프랑스 버전